집값과 전셋값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전세난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결책으로 공공임대를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시장에 나온 공공임대는 한계를 보이고 있고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호텔 전세는 실효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싼 임대료에도 차별화 전략으로 봤선 민간임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머니투데이 방송 특별기획, 기루에선 공공임대주택 혁신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두 번째 순서로 전셋집 대안으로 호응을 얻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을 살펴봤습니다. 박수현 기자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옛 서울 남부교정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해 공급한 고척 아이파크. 2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브랜드 단지입니다. 8년간 임대가 보장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79제곱미터 기준 보증금 2억 4천만 원에 월 50만 원 초반 수준입니다. 최근 전세대란 속 청약 최고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월세 부담이 있긴 하지만 입주 2년 후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해 주거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젊은 층, 신혼부부, 청년에서 많은 청약률이 나왔고요. 전월세 물량 부족으로 인해서 주거 불안감이 심화되어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중소형 평형 대단지 아파트를 시세대비 85%에서 95% 임대료로 책정해서 공급하였기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서비스와 설계를 갖춘 민간임대주택도 눈길을 끕니다. 신형그룹이 왕십리역 초역세권에 공급한 이곳은 가구는 물론 보안 시스템, 각종 가전제품을 모두 갖춘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룸 클리닝, 공유 오피스, 공유 주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서비스로 주거욕구가 세분화된 2030세대 수요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최근에 공급된 민간임대주택은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우수한 입지와 상품성을 갖췄습니다. 대형건설사 브랜드를 단 중형 민간임대 아파트들은 3, 4인 가구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품기 현상과 맞물려 당장 살집을 구하는 젊은 층으로부터 전세 수요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 대비 높은 가격과 월세 기피 현상은 여전히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후 분양 전환도 담보돼 있지 않아 내 집 마련 수요를 잡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시장 한축인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정부 주도보다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공급자인 건설사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보완도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민간임대주택 비중이 높아져야 시장이 안정화돼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오히려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때 정부가 마중물 붓기를 해서 시장을 리더할 수 있는 방향 정도만 해야지 직접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오히려 저해가 될 수 있어요. 과거 좁은 면적의 낮은 상품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임대아파트.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민간임대가 전세대한 수요로 자리잡으며 주거 안정화에 힘을 실어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수연입니다.